일찍 일찍 예전에 운동할께요 한 번에 사 farm 수업을 이제 하려고 라고 해요 한 번에 도착할 수 없어 안 들어오는 편 한 번은 한 번에 사장님 한 번에 사장님 만약에 자장에서 라고 하는 편 오지에 가다보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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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재밌어? 달걀도 먹었죠? 앨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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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 싸울 수? 엄마 엄마 하나 주는 거야? 싸워! 엄마! 응? 이! 이! 그거는 도마뱀이야 이! 그거 도마뱀 트 בה- 도마뱀 랄람랭 치 milli 일어났어 뭐야 악 언니 뽀뽀해줘 으응 어? 으응 으응 언니 뽀뽀해줘야지 으응 으응 공주도야 잘잤어 응 얘들아 멋있어? 응 아름다 엄마 내가 너무 커서 궁금해 이렇게 하는 이 아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아 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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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it, Abe. Georg, 웃을 때까지. 기울 Bunujo 여러분 굿모닝!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굿모닝! 오늘은 야현이 친구들이랑 같이 공원가서 놀기로 했어요. 예전에 마미애미 수업할 때 같이 했었던 아이들인데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이려고 한건데 거기서 괴물이 나타났어요. 실은 어제 주희가 열이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둘이서 심폐소생 열이 많이 나서 일단 양맥이고 얼음찜질, 물찜질 옷 벗기고 선풍기를 해주고 끝! 그랬더니 다행히 오늘 아침에는 많이 떨어졌어요. 조금 열이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보고 치즈 해봐. 안녕 빠빠이! 요즘에 주희가 말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이제 슬슬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이불 이제 가만히 안 둬 도현이는 원래 이불 가만히 안 뒀었고 주희까지 이제 가만히 안 두니까 와.. 주희 이제 말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해볼까? 주희야 머리 어딨어 머리 코 눈 귀 귀 귀 주희야 귀 여기 여기 있어요 입 주희야 입은 손 여기 주희 발 발 발 어 주희 이마 여기 여기야 이마 거기지 주희야 이마 이 그렇지 주희 배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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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저게 배꼽이야 주희도 배꼽 그렇지 그러면 주희 무릎 여기 그렇지 저게 무릎이야 무릎 어딨어? 우이 어 그렇지 무릎 만세 그렇지 일어나 그렇지 짝짝짝 짝짝 짝짝 고맙습니다 해봐 언니 딱 그렇지 꼭 안아주세요 그렇지 엄마 엄마도 안아줘 언니가도 꼭 뽀뽀해주세요 이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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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엄마 적나라 인류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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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아 벗겨줘 조야 조야 일어나 엄마랑 같이? 이리와 엄마 틀어줄게 파크 하나가 새로 열었다고 해서 갔다 왔거든요 친구들이랑 또 데빈 생일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오늘 데빈 생일 파티를 하려고 모인 건지 몰라가지고 지난번에 선물을 사간 거를 안 가지고 갔어요 다음 만나면 줘야죠 그래서 생일 파티 겸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새로 열었다는 공원 놀이터 가가지고 놀고 왔어요 저희는 가자마자 물놀이를 열심히 해서 옷을 세 번 할 때 입고요 원래 물놀이 하면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그랬더니 집에 오자마자 그냥 바로 딥슬립 딥슬립 모드에 빠져가지고 자고 이제 일어났어요 이제 지금 6시인데 이제 일어났어요 오 마이 갓 엄마가 봐가줄게 엄마가 가르쳐 올게 엄마가 이리와 확인하는 물건이 어느라 한번만 가져가볼게 조금 자고 있어. 아빠, 빨리 자. 아빠 자고 있는데? 빨리 자, 웃지 말고. 웃지 말고 빨리 자래. 도연이 왜? 아빠 안 아픈 것들 주려고 먹으려고. 왜? 아빠가 어디서 아퍼? 응. 여기 머리 아팠잖아. 머리 아파서? 그러니까 거기 편한 거. 진짜. 아, 나 뭐하네. 지금 몇 시지? 2. 7시 반. 7시 반? 1. 대충 나도 9시 구만.